네 며칠 전에 하나 머니에서 K리그 웃음적금 가입하면 2천원 하나 머니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오늘 토요일날 나온 건데 컴포즈 9가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했던 분들은 안되고 가입 아직 안했던 분들은 되고 하나 머니 어플이 있어야 되고 하나은행 당연히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하단에 머니샵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네 이거 있죠 이 이벤트입니다 K리그 웃음적금 2천원 하나 머니구요 응모하고 가입하면 되는데 굳이 지급 가입하면 안되고 이걸 가입하면은 2천하나 머니를 주는데 하단에 웃음적금 가입하기 가입하러 가기를 누르면 되는데 기간이 30일 6월 30일까지고요 2천하나 머니는 7월 19일날 정립이 되고 눌러서 이동하면은 웃음적금 가입하기 페이지가 뜨는데 별 내용 없구요 추가로 유니폼 치킨 커피 쿠폰을 주는게 있는데 이거는 내 추첨이고 초대컷을 넣으면은 뭐 추가 금리를 주고 5팀 50팀에 대해서 골든메달과 원큐벌을 준다 원큐벌이 뭔가요 뭐 뭔가요 이게 장식품인가 네 11회 모임은 추자 2% 적립금을 어 이자를 추가로 주는데 지금 가입하면 안되구요 어 이벤트 응모만 다 해놓고 어 이거 하나은행 이벤트 쪽에 들어가면은 K리그 우승적금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은 커피를 주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게 조금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 중에 네 K리그 우승적금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알림 신청 필수고 17일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알림 신청 해놓고 아까 전에 하나머니 이벤트 응모 해놓고 가입하면 되죠 라이브 방송 쪽에 들어와서 내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추첨 통해서 파인트를 준대는데 당첨이 얼마 안되고 지금 해야될 건 하나머니 쪽에서 내 어 저 이벤트 응모 해놓고 그리고 하나은행에 가서 알림 신청 해놓고 그 다음에 18일 날 하요일 18시 18일 18시 맞죠 18일 18시 이후에 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할 때 친구 추천 코드가 어 추가로 뭐 2% 준다는데 저도 그때 가입을 해서 추천 코드가 만들어지면은 어 커뮤니티 댓글로 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코드 뭐 안 넣어도 되구요 나머지 뭐 추첨이기 때문에 음 적금은 내 쿠폰이나 커피 들어올 때까지 유지하면 되구요 최소 가입금액이 아마 1만원 입금이라 한 두 번 정도 1만원 2만원 넣어서 한 5천원 받는다 그러면 나쁘진 않죠 네 그거 받느냐고 왜 굳이 그걸 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집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